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의 섀도우 490,000 7566 아 지금 어설트를 안하는구나 저는 어설트를 강화했었는데 강화면요? 무릉 같은 데서 좋죠? 20렙이래? 스파이더님이라고? 어설트를 안했네? 에르나노바 강화 에르나노바 강화라 21렙? 에르나노바를 강화를 했네? 음.. 자전한 흔적들이고 20렙이래? 쏠십마스터요? 30,30 20렙이래? 롤장.. 실블레 20렙이래? 12성 음.. 22성? 쉐이더 대고 23성? 20렙이래? 25성? 21성? 25성? 21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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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성? 24성? 21성? 갓도 33% 그죠? 도움이 좀 이상하게 돼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귀걸이 아 귀걸이 산맥이네 아 5.24000이었군요 페어리아트 아 보조가 다른 거에 비해 그렇군요 덴반 공을 쓰네 예 여보세요? 아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니 그냥 옛날에 초창기 때 먼치님한테 한번 문의를 했다가 예예 그때 이제 뭐 그때 피드백을 받은 거를 다 이제 해서 한번 이제 시청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네네 보조하고 엠블렘은 안 바꾸나요? 엠블렘은 바꿔야 되고요 보조는 그냥 사냥 때문에 잠깐 없고 이제 두불로 다시 넘어갈 법 아 아 말랩을 찍고 나서 두불로 넘어가려고요? 네네 아 그렇군요 뭐 먼치님에 봤을 때 뭐를 바꿔야 된다 뭐가 이게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쌍레전들의 추움 아니겠습니까? 유니온은 8000을 8000이랑 7500이랑 차이전이 있나? 그럼요 캐릭터 5개가 늘어났는데요 8000도 아직 박물을 뭐 뭐 부족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음 스컬링은 안 끼나요? 아 악행이라 포기했습니다 아 포기하셨군요 아 네네 리프도 안 돼서 에디는 언제 바꾸나요? 음 아 에디는 지금 바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제 해야겠죠 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진일라도 우리 섭에서 지금 하기가 애매해서 아 사람이 없어요? 네네 어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어 아 힘들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월드리프 나오면 옮길라고요? 아니요 월드리프 오기를 기대하고 있죠 아 리프할 생각은 없고 네네 리프를 이제 거의 할 생각은 없어서 아 왜 리프할 생각은 없습니까? 음 뭐 다른 데로 가봤자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딘가 또 많은 데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데로 가도 그쪽은 이제 인맥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뭐 타 인맥과 친해지십시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1년 전 1년 전